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학 입학 전형 진학구층 아카데미 학교생활기록부의 강의를 맡게 된 제주제일고등학교 강동혁입니다 이번은 학생부 대입에서 무엇이 평가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에서는 이런 내용이 평가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교과 발달 상황 비교과 활동사항,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통해 대학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의 관심사와 그에 따른 고교생활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데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수치를 통해서는 학생들의 개개인의 다양성과 그에 따른 가능성을 평가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서 지금 교과 전형에서도 이러한 서류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니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대입 전형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대입 전형 정성평가가 확대되고 있다 내신 위주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도입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2023학년도 수시 교과 전형에서 정성평가 도입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입 전형에서는 크게 수시와 정시 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가천대, 수원대, 연세대를 할 것 없이 면접 전형을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서류를 평가하는 대학교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실질적으로 교과 전형에서 서류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전형뿐만이 아니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20% 정시, 지역균형인 경우에는 40%의 서류 평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서류 평가에서 평가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첫 번째, 과목 이수 내용을 보고 있네요 교과목별 위기에 따른 선택과목의 이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과 성취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 학업 성적을 보겠다는 내용이네요 세 번째,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듯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단순히 종합 전형뿐만이 아니라 교과 전형 그리고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서도 보겠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절대평가가 진행되며 A, B, C 등급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도 교과 종합평가를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시행계획이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학생부 평가 방법을 보면 교과 이수의 충실도, 학업 수행 충실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2인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를 하고 그러한 조정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균관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정성평가 방법을 학생부 진로선택 과목 및 전문교과 과목의 교과 성적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교에서 이미 교과 전형의 서류평가를 반영하고 있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음으로써 이제는 단순히 교과 등급 평균만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지향되어야 할 것임을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생활기록부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의 소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01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가 5개 학교를 기준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된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학교생활기록부의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전공적합성이 진로 역량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학생들이 전공일색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했던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학습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공일색에 편협한 교육 경험을 유지하게 됐던 점을 문제삼아 이제는 진로 역량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인성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성은 개인의 도덕적인 역량으로 단순한 평가 즉 3개년의 단순한 텍스트 위주로 학생들의 인성을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체 역량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각각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은 학업성취도, 학업태도, 탐구력을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업성취도의 내용입니다 정의는 다음과 같고요 등급과 원점수 또는 성취도 뿐만 아니라 이수과목, 이수자수, 평균과 표준 편차,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학생의 학습 환경을 모두 골고루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진로선택 과목의 경우에도 정성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취도의 경우에는 가산점, 등급 변환, 등급 환산점, 등급별 분포 활용 등 학교에서 적용시키는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도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용학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교과와 탐구교과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할 교과, 특히 예술, 체육, 기술 가정과 정보, 제2외국어, 한문교양 등 이러한 다양한 기초교과와 탐구교과뿐만 아니라 교양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교과인 예술, 체육 등 다양한 교양 영역의 교과도 골고루 평가하고 있습니다 소위 기초과목 성적만 우수한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 학업능력, 추세적 발전 정도, 그리고 희망 전공과의 연계 등을 평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업태도입니다 자기 주도성이 기반한 학업에 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지, 도전정신과 실험정신, 지적인 호기심, 각종 교과활동 등에 대한 열정 등이 확인될 때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지적 호기심을 발휘해 보았는지, 그리고 어떤 하나에 심취해서 다양한 탐구활동을 진행해 보았는지, 이러한 지적성장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학업태도로서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탐구력입니다 교과 시간에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적인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는지가 평가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거나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관심있게 참여했고 그러한 역량을 확장했는지가 중요한 평가 내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이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공 계열과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과 이수 과목 숫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학습 단계,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의 이수 여부도 평가하고 있고요 전공 계열과 관련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추가 노력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학습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과목은 개설이 되고 개설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동 교육 과정이라든지 온라인 수업, 소인수 과목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려고 했던 그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 계열과 관련된 교과목을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성취 수준에 대한 등급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전공 계열과 관련된 동일 교과 내 일반 선택 과목 대비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 수준도 비교하고요 그 과목의 다양한 내용들, 즉 교과 세부 특기 능력을 구체적으로 깊게 평가한다는 내용 꼭 유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발전 가능성의 경험의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오곤 합니다 실제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 꼭 전공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학습 활동, 즉 다양한 교과목에 녹여내야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다음 영상편에서 깊게 다루고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입니다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을 비롯해 총 4가지의 항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입니다 단체 활동 과정에서 서로 돕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평가하고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고 완성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더불어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보와 생각을 잘 전달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의견에 공감하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을 때 단순히 타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대화와 의견 조율 과정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눔과 배려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학습 멘토, 즉 동료의 성장을 조력한 내용이 있는지 어려운 처지의 상대나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눔과 실천의 경험이 있는지 교내 행사와 축제 발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적은 있는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상대의 요구나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타적인 노력은 해보았는지 맹복적인 양보가 아닌 상대방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감정 이입하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양보나 나눔과 배려의 경험이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 준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실성과 규칙 준수에 있어서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변하지 않는다는 즉 고정불변의 학생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실수 과정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발전을 했고 그 실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더 중요한 평가 내용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한 번 실수했다고 당연히 학교 생활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성실성과 규칙 준수에서도 다양한 내용들이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해보시길 추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더십의 항목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율한 경험이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학교 구성원이 동료의 긍정적인 평가가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의 단장이라든지 학급 반장 또는 학급 회장 또는 학교의 회장 전체 회장이 있죠 그런 회장이 됐다고 꼭 리더십의 영역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개별적인 활동에서도 리더십의 모습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단장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의 내용이 표현되지 않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역할에서 주체적인 활동을 진행했다면 리더십 영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이 되겠죠 이상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등 총 세 가지의 항목으로 학생부의 내용이 대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대학교에서 학생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목표지향적으로 학교 생활을 접근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교 생활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